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PT면접과 토론 면접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인성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라든지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평가를 하는 면접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PT면접과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입사 후에 벌어지는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 면접에 포함되는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생소해 하시고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저와 함께 PT면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잠시 뒤에 또 토론 면접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PT면접의 평가 요소 즉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고 우리는 어떻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 부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PT면접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PT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익숙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평가 요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PT면접도 준비하시고 실제 면접 단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평가 요소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는 부분 그리고 분석력과 문제 해결 그리고 소통과 설득력 그리고 관련 지식 이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PT면접의 점수가 좀 결정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어진 문제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그러한 문제의 인식 단계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PT면접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지원하신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이슈를 제시하고 뭐 그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제 문제 분석형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과거 학습했던 혹은 관심이 있었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 설명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 이슈 즉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하는 혹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예를 든다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의 견해를 밝혀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 즉 세 가지 크게 유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지원자가 얼마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문제들을 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즉 문제 인식에 대한 역량이 좀 부족하게 되면 평가에서 즉 회사에서 이 면접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요소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 대부분이 문제 인식 단계에서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그러한 역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원자들 성급한 마음에 문제조차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이렇게 답안지에 칸을 채우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문제가 딱 들어오면 우리 지원자분들은 아 이 그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빨리 적어버리려고 하시는데 그만큼 회사에서 요구한 PT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력과 문제 해결력이 사실은 뭐 이 PT 면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지원자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원자들이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면 좋은 사고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 세 번째는 전략적 사고가 이에 해당됩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러가지 방법들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를 갖는 거고요.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창의력을 발휘해라. 예를 든다면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서 새롭게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전략적 사고는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당 문제에 연결된 상위 개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함으로써 눈앞에 있는 문제를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개선하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평상시에 우리가 사고력과 관련해서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여러가지 역량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제 좀 축적된 그러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사고력과 해당되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본인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문제를 분석할 때 이러한 사고력을 발휘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습관을 좀 의도적으로 가져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과 설득력인데 결과적으로 PT 면접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답안제에다가 문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쓴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자에게 직접 발표를 진행하는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통 단계에서 문서에 대한 소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소통 등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좀 설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말함 연습이 많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간결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 면접이라는 시간을 한정된 자원 즉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때문에 간결 명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양한 근거와 사례를 등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근거와 사례 등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야 그럼 평상시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좀 쌓아야 되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PT 면접의 그러한 과정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관련된 자료가 주어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다양한 자료 내에서도 우리 지원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 위주로 선별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발표 내용에 많이 담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지식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문제 자체가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기업, 산업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고 이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곧 진행되는 이제 민간경력자, 7급, 5급, 공무원,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직렬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한 번 생각을 해봐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 직무, 기업, 산업과는 다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지식들을 평상시에 많이 쌓는 게 중요하고요. PT 면접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성과 직무 면접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한다면 인성 직무 면접뿐만 아니라 PT 면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공계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성경계와 다르게 문제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공계가 지원한 직무에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어떤 핵심 개념이라든지 핵심 이론이 있다. 그럼 평가자가 A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게 PT 면접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 A 이론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직무 기업 산업에 대한 이해를 쌓는 것이 면접 전용 단계에서 좀 뭐랄까 리스크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와 같은 맥락을 좀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 답을 찾아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께서는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게 문제를 좀 정독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보통 PT 면접이 진행되면 짧으면 20분, 길면 4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 빨리 답안을 좀 쓰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문제인지,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것인지 그 문제 안에 어떠한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인지하시고 이렇게 예측하면서 문제를 읽기보다는 최대한 침착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 문제에서 내가 답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 문제가 좀 추상적이면 발표 내용을 좀 구체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방법을 제안해보시죠. 이렇게 굉장히 러프하게 문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발전 중에서도 저는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 조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PT 주제를 좀 더 정밀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새로 출시한 당사의 NX300의 일본 SNS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봐라. 조건은 NS300의 장단점과 일본 SNS의 시장의 분석을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조건이라는 것은 장단점도 제시하고 일본 SNS의 시장 분석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자들은 마케팅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그러한 연습을 여러 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답 자체보다는 정답 도출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저희가 PT 면접을 통해서 어떠한 정답에만 의미를 뒀다면 PT 면접이 아니라 어떤 논술이라든지 이런 필기 전형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PT는 정답보다도 그 과정을 도출하는 우리 지원자의 어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화해서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을 많이 좀 화려하셔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정답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만의 발표 구조를 적용한다든지 구조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반영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정답에 대한 가설 설정 단계에서 사전 준비해서 주어진 문제에서 구체적인 정답을 도출하기에는 제한된 정보와 시간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방향 선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발표 구조를 적용해라. 우리 학생들 특히 많이 구조를 적용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어떠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라이브 방송 중에 제시하고 있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PT 면접과 관련된 주제를 받았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조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려 요인, 어떤 회사 현황과 어떤 시장의 트렌드와 우리 지원자가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그 대전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원자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를 담 때 본인 전략 혹은 본인 방법이 최고의 전략이나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나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언급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는 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이 지원자에게 향후 업무를 맡겼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어떠한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지원자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샘플 관련해가지고 발표 내용을 요약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발표가 진행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뭐 OO 회사 OO 직무주원자 홍길동입니다. 저는 오늘 면접관님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먼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우리 지원자의 준비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나 배고파. 배고프니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그래 그럼 뭘 먹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게 사실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만 PT 면접도 어떻게 보면 대화이긴 하지만 상사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누군가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앞부분에서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결론을 먼저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려교인으로 넘어와서 내가 왜 이러한 전략을 도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춰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 전략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큰 전략의 방향성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지원자의 어떠한 그 방법에 대한 기대 효과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리스크와 극복 방안도 얘기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족하신다면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발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내가 누구고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요약을 하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내가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될 수 있었던 다양한 근거, 고려 요소들 그리고 그 결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와 기대 효과 하지만 그 기대 효과 전에 그 방법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저는 오늘 어떠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좀 진행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안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좀 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전략을 선배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짜임새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전달 구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앞부분과 약간 서두에서도 약간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구조화해서 이야기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승전 구조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승전 구조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장을 이야기하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사례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강조하는 그러한 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저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 이유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전은 여러분들의 어떤 논리적 사고력이라든지 말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첫인 3위 서두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관련 지식을 좀 습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그 과정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업, 직무에 대한 이슈, 시사 이슈 정리를 평상시에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어떠한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풀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개 같은 경우에 특히 전공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좀 충실하게 공부를 했고 최근에 또 그 과거 이제 전공과목 중에서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분석을 직접적으로 해본다든지 분기보고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어떤 산업 분석, 증권 리포트를 살펴본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할 수 있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자유 등을 통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부분도 이해도를 위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뷰, 현직자 인터뷰 등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와 비언어적인 스킬 향상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발표자를 선택하려고 이 면접을 보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논리와 콘텐츠 외에 면접관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쓴다든지 목소리를 일단 중요한 부분에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통과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T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짝다리를 이렇게 막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주머니에 손질을 이런 부분은 많이 없으신데 굉장히 많이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 등을 통해서 이런 언어 비언어적 측면을 좀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쓸 수 있는 어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요약하는 문구들 많이 쓰시면 좋아요.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기에 결론은 핵심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더 제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해주시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연구의 어구들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PT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제 PT 면접에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 면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토론 면접은 타 면접과 다르게 변별력이 사실 가장 좀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잘하는 사람을 꼭 합격하려는 얘기보다도 정말 좀 이상하고 좀 미흡한 지원자를 걸러내는 약간 그런 용도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론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좀 뭐랄까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고요.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중에서 정말 아닌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 보는 날은 분명히 토론 면접 외에 다른 면접들과 분명히 같이 볼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토론에 대한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토론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상황별 대처 방안만 이렇게 요약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토론에 대한 주제들은 어떠한 이제 말 그대로 사형제에 대해서 찬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정답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사와 관련된 찬반 토론이 나왔을 때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고 어차피 정답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만 잘 강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약간 토의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찬반 토론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내용을 토의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내용을 정답이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론 주제에 대한 논리나 지식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급적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평가자는 초두효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첨언하시고 정리하시고 질문하는 이런 노력 등만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옆에 이제 토론 진행하는데 경쟁자가 경험이나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꼭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또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대신에 이제 보증이 할 수 있는 첨언이나 의견 동조 등으로 노력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토론 토이 진행 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사용 제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 면접관이 지정을 해줄 때가 있어요. 우리 지원자는 반대 입장에서 설득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반드시 면접관이 정해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찬성인데 반대로 얘기하려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상황, 조건에서 최대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토론 토이의 결론이 확정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제 말 그대로 본인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토론 토이를 하고 또 그게 또 결론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원자들은 최대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만 보여주시면 돼요. 괜히 뭐 내가 원래 찬성이었는데 반대로 하다가 이게 또 정말로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내 의견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우리 기자님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본인의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을 상대방이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이상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격하지 마시고 배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소 어렵게 해서 누구누구님께서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거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떤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주장에 대해 명확한 비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부족한데 누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괜히 그걸 여러분들이 핑계대고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론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수용성과 개방성이 부족한 분들이 가장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은 내가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인 것이지 나의 어떠한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응 논리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농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고 단 해당 논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은 유지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주변에 한 친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럴 때는 또 이제 완곡하게 표현으로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완곡한 설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팀 내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특정 인물을 지정하지는 말고요. 그분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토론 면접과 관련해서는 저와 함께 간단하게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냐. 약간 뭐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어려운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어떤 의견 조율을 하실 때 좀 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본인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면접은 철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러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기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좀 더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의 이종현 기자입니다. 오늘 PT 면접 토론 면접 이야기 설명해 주신 걸 쭉 잘 들었는데 일단 질문이 올라온 것들을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배고파요님 질문인데 배고파요님 식사를 하시죠. 토론 면접에서 토론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은 약간 원래 하고 싶었던 말도 좀 까먹게 된다. 그런 분들이 원래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예를 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굉장히 강하게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에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불안도 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표면적인 모습에 의해서 위축이 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지원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어떠한 논리에서 좀 밀리셔도 돼요. 무조건 본인의 논리가 최고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면접을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원자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신 걸로 보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지원자님 의견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놓은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좀 걱정을 하는 게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면접이라는 것은 어떠한 나의 답변 하나로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또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면접 관련해서 좀 질문들이 많은 것 같은데 2차 합격 과자님 질문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내가 좀 논리적으로 밀리거나 하면 과감하게 인정해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불합, 뭔가 좀 감점이 되는 요인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방성과 수용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다른 평가 요소와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게 방금 걱정하신 부분이 논리성이나 이런 설득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냐 그 부분과 약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만약에 내 논리가 정말 틀리지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완곡하게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산수처럼 1 플러스 1은 2다. 이건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확신 정도가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원자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자 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러서우면 안 돼요. 단 물러서진 말되 그 표현에 있어서는 완곡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어떠한 우리 지원자가 알고 있는 지식인데 명확하게 출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인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님께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전제조건은 우리 지원자님도 출처에 대한 부분 어떤 객관적인 어떤 논리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면 그분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이 지식이 확실하다 완곡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시는 모습이 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팩트에 확신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이 되겠네요. 태도나 이런 제스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을 할 때 나라도님 질문인데 항상 면접을 볼 때 PT나 토론 면접 때 약간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 습관은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지금 이거 방송 한 30분 좀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눈 한 몇 천번 깜빡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눈을 많이 깜빡여? 아마 이렇게까지 느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원자분들 중에 모의 면접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잘 연습한다고 집에서 그런데 보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어색한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눈을 많이 깜빡이셔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생방송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 정도의 눈 깜빡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말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진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친구들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뭔가 항상 토론이라는 거는 내 의견을 상대방이 반박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같이 토론을 하시던 분 중에 갑자기 당신 말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면 뭔가 얼굴이 빨개지고 약간 울그락불그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뭔가 좀 얼굴에 티가 나는 거는 감점이 될까요? 네. 감점이 됩니다. 이게 왜 감점이냐면 스트레스 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생각과 다르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얼굴색의 표현이 된다든지 어떤 불안한 보험을 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지원자의 어떤 스트레스 내성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평가의 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발끈하는 것을 누르셔야 되는데 이거 약간 성향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분들은 특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발끈하시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빨개져서 안절부절한다? 그건 약간 감점이 돼요. 스트레스 내성에. 그런데 발끈하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쏟게 되면 말 그대로 수용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챌린지를 받게 돼요. 그 부분은 탈락과 굉장히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토론 면접에서 주의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PT 면접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약간 좀 저도 어떤 걸 여쭤봐야 되나 준비를 했는데 특히 최근에 뭐 약간 관심들이 많은 게 삼성이 지금 채용을 주신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뭐 지난 주말에 이제 필기도 받고 지셋을 받고 맞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면접 전용을 할 텐데 네. 삼성 같은 경우도 PT 면접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기출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삼성전자도 출입한 적이 있는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PT 문제가 이래요. TV의 두께를 얇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이런 식인데 이런 걸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면접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창의성 면접과도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관점으로 이걸 완전히 극복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창의적인 접근으로 이걸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TV의 두께는 얇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시작하게 되면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어떠한 과학적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지원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TV에는 무조건 이 두께가 얇아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면 본전 이상은 할 수는 있지만 꼭 그게 정답만은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약간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토로 면접, PT 면접과는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잠깐 말씀하셨던 창의성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것처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PT 면접과도 연결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때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비판적 사고냐 창의적 사고냐 아니면 전략적 사고냐 그러한 사고력을 기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터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는 원래부터 잊었던 거니까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비판적 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 지원자들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이렇게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연결된 어떤 상위 문제까지 해결해 줌으로써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진짜 말 그대로 없애버리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이 이제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들은 대부분 그런 사고력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역시 단순하게 어떤 지식만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질문들이지만 정말 이런 사고와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정답일까 이것만이 정답인가 다른 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이 실패한 노력들은 다 불필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훈련이 있느냐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당장 이제 면접을 봐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고력이라는 게 단계간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단계간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시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돼요. 그래서 약간 시뮬레이션을 5회에서 7회 정도 직접적인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그래도 본인이 이 과정에서 뭐가 부족한지 드러나요. 그 부분을 단계간에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이 PT 면접 이야기를 좀만 더 질문 드리면 예컨대 삼성 같은 사기업도 PT 면접을 보지만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PT 면접을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의 PT 면접은 좀 전략이 달라야 되나요. 예. 뭐 일단 주어지는 문제의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직자로서의 그런 덕목이라든지 그런 가치관 공직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내가 그 뭐랄까 해당 직렬에 업무를 잘한다 그런 내용만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자세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더 넓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고속도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이슈 플러스 그리고 그 지원하는 공기업의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이 연관된 부분이라서 좀 더 출제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거 하지만 평가의 요소는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뮬레이션을 좀 미리 충분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의 면접 스터디 같은 데서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PT도 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지원자를 상대로 할 때는 전혀 떨리지 않았는데 시험장만 들어가면 떨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유사한 환경에 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도 지난번 인성 면접 때 말씀을 드렸는데 스터디를 할 때 처음에 그 친구들하고 할 때는 좀 긴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조금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무조건 밥을 같이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밥을 같이 먹으면 스터디를 하면 팀원들과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약간 뭐랄까 긴장도가 확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소수한 팁이라고 한다면 스터디를 할 때는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말 그대로 철저하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이렇게 좀 하시고 약간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이 돼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자존심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친해지고 이제 말 그대로 경쟁이 없다 보면 그냥 뭐 굉장히 관대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도 낮아지고 연습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면접 스터디는 딱 그 면접을 대비한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은 오히려 면접 시험에서는 약간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소소한 팁이네요.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해 주신 걸 쭉 정리해 보면은 약간 토론 면접은 어떤 대화의 스킬 혹은 태도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주로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후에 이제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이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설득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의 준비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삼성의 채용이잖아요. 그렇죠. 또 지난 주말에 지셋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좀 많이 좀 질문도 들어왔고 후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지셋은 좀 평가가 어떤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쉽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지원자분들의 후기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쉬웠다고 해서 내가 합격하던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남대도 쉬운 거니까. 절대평가 기준도 있지만 어떤 상대평가 기준도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그 필기전형 부분에 이제 좀 뭐랄까 연연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조건 면접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원자분들은 분명히 이제 이제 말 그대로 필기전형이 발표 나면 그때부터 면접자분들 준비하겠다고 하시는데 바로 면접을 또 볼 수 있거든요. 한 3일 정도 지나서 바로 면접을 시작하는 그런 계열사들도 있어요. 필기 결과가 3, 4일 뒤에 바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도 한 달 뒤에 또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편차가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기전형은 이제 가슴속에 넣어두시고 이제는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가능할까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토론 시에 제스처를 쓰는 게 중요한지가 궁금하다. 손을 일부러 좀 말을 할 때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감점이 될지 뭐 자연스럽다고 할 정도의 문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볼펜을 이렇게 잡았어요. 볼펜을 이렇게 잡았는데 막 상대방 이야기를 필기를 하려고 볼펜을 잡았던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멈추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이 될 때가 있거든요. 볼펜을 약간 삿대지라듯이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는 그렇게 하는 걸 몰라요. 제가 몇 개 찍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자기가 이런 걸 했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제스처는 가급적이지 마시고요. 본인이 일부러 왕복하게 표현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의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나오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폰을 내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토론 면접 때는 흥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강민혁 쇼 컨설턴트님이랑 두 차례 하고 있어서 면접 전략들 쭉 한번 들어봤는데 확실히 좀 어떤 이제 채용 시즌이고 하니까 다들 면접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근데 막상 찾아보려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진짜 정답인지 모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면접에는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나 도서 등을 통해서 멋있고 좋은 답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지원자에게 정답인 것이고 우리 지원자에게 정답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뭐랄까 좀 달라지는 자신만의 어떤 모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진지하게 그 답변에서 좋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자신감 있게 또 주관을 가지시고 본인의 생각을 펼쳐주시는 것도 저는 면접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한 영상과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인성 면접 전략은 조선일보 VOD랑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유용원의 메이땀이 방송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